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 엘슨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시진 대위가 잠깐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태양의 후예에서 유명했던 표현인데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또 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유행어로 굉장히 요즘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표현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한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번 manage to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매니저요 쌤? 그거는 뭔가 우리 컨트롤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는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도착을 한 게 아니고 겨우겨우 도착을 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언제요? 제 시간에 겨우겨우 도착했다 간신히 도착을 했다 라고 할 때 manage to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그녀는 겨우겨우 합격을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최고의 대학에 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manage라는 건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슨 이러한 프로젝트 좀 manage 좀 잘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쵸? 컨트롤 혹은 여러분들 deal with, handle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manage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manag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manage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해내기 어려운 일을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 표현이 바로 manage to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하실 때만 동작을 컨트롤 하는군 이렇게 하시면 완전 다른 뜻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동사를 컨트롤 해?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manage to 바로 어려운 일을 해내다 라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는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과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he managed to 하고 나서 arrive 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는 make it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he managed to make it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요? 제 시간에 딱 정각에 라고 얘기를 해서 on time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manage to 어떤 의미라고요? 그쵸? 어려운 일을 겨우겨우 해낼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만들어 주실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샘! 그러면 꼭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도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현재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he can manage to make it on tim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는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문장은요 그녀는 겨우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she managed to get into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합격을 했대요? 최고의 대학에 라고 얘기를 할 때 뭐 굉장히 다양한 표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a top university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그쵸? managed to에요 자 그녀가 그냥 she got into a top university 라고 하면은 그녀는 최고의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짝 양념을 쳐주는 거예요 야 그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겨우겨우 좋은 학교에 탁 하고 탁 들어가더라 대단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she managed to를 활용을 해가지고 she managed to get into a top university 라고 얘기를 하면 어려운 조건에서도 탁 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성공을 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를 할 땐 여러분이 그냥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manage to를 중간에 넣는 순간 그쵸?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제가 라는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선글라스를 조금 더 준비했으면은 느낌이 확 살았을 것 같은데 우리 대화문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 문장이 들어가는데요 너는 어떻게 그 신발을 구할 수가 있었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발 매장 앞에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모습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신발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정말 줄을 서서라도 신발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야 너 그 신발 어떻게 구한 거야? 라는 느낌인데 그쵸? 구하기가 어려운 거를 겨우겨우 구했다는 느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냥 How did you get those sneakers 보다는? 그쵸? 양념을 쳐서 How did you manage to get those sneakers? 라고 하면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구했니? 라는 그러한 느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뭐 여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요 6시간을 내내 그냥 기다려가지고 그거 산 거예요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I waited in line 근데 얼마나 기다렸대요? For 6 hours인데 내내 기다렸다 라고 할 때는 그쵸? 우리가 배운 표현입니다 바로 6 whole hours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야 그 신발 되게 귀한 건데 어떻게 구했어?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바로 How did you manage to get those sneakers?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양념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3개의 문장들 직접 프라이티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코너 스피커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떠들어보는 우리 스피커브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이거 배웠었네요 그는 제 시간에 간신히 도착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바로 He managed to make it on tim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e managed to make it on time 한 번만 더 시작! He managed to make it on tim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거 배웠나요? 그쵸? 그녀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굉장히 최고의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She managed to get into a top universit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he managed to get into a top university 한 번만 더 시작! She managed to get into a top universit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문장은 질문 형태였는데요 그쵸? 어떻게 저 신발을 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귀한 거를 그쵸? 그러면은 How did you manage to get those sneaker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id you manage to get those sneakers? 한 번만 더 시작! How did you manage to get those sneaker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그쵸?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어려운 거를 성공했을 때는 그쵸? manage to를 양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